옐로비의 딸꾹을 2배속 혹시 가능한가요? 저희가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 원래 딸꾹이 너무 빠르고 1.5배까지만 2배속이 안된다 2배속? 그러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1.5배 1.5배 해소 네 좋습니다 그럼 1.5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떡했어 어 어떡했어 너무 좋아 1.5배속 2.5배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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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5배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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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5배속 3.5배속 3.5배속 당독 질선로 가르치는 조명아 우짜란다 출발해 더 붓게 화이는 날도 어떻게 이일 할 수가 있어 출발한 거라도 떠돌아줄래 넌 널 살다 잔어 다진마다 다시는 날 붓게 버져도 иск 어허허허허허허 다닷가다 손저만 나와 주여 상자 널 한 번도 알아줘 다닐 거라고 아닌데 이 순삭한 나라로 사출되는 이 바람이란 말아 기분이 낫게 내려와줄래 춘장해 아픔에 빠지는 아픔에 아픔에 이룰 수가 있어 정말 웃는 것 같고 더 존중해서도 아픔에 빠지는 아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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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픔에 빠지지 아픔에 빠지지 아훔 예러비 분들.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되게 완벽하게 끝내셨어요 네 이러면서 다해요 그러면서 너무 다르셨는데요 아멘